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다가 그 다음 내용을 보려는데 광고가 뜨는 경우 있죠. 알고 보니 이렇게 하면 광고로 인한 매출의 일정액을 게시자가 받는 구조였습니다. 구혜진 기자입니다. 정보나 유머가 담긴 소셜미디어 게시물. 뒷부분이 궁금할 만한 지점에서 내용이 끊기고 더 보려고 하면 광고창이 뜹니다. 쿠팡 웹사이트를 방문하란 겁니다. 굳이 나는 지금 쿠팡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게 뜨나 좀 짜증나고 좀 속은 기분 같아요. 내가 보고 싶은 게시물이 아니고 그냥 쿠팡과 갔다 온 기분? 광고를 닫으려 해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 열리기도 합니다. 아예 화면이 이동되다 보니까 쿠팡 앱으로 들어가면 화나서 그냥 자주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게시물은 글 쓴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영리활동에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계정 운영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쿠팡 특유의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입니다.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3%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아간 사람은 한 해에 1억 5천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. 역사 나면 1명이 올린 광고만으로 쿠팡은 5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렸다는 뜻입니다. 쿠팡은 지난해 7월 더보기 형식의 광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1년간 시정 조치를 한 게시물은 4,600여 개, 하루 평균 12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강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. 쿠팡 측은 부정광고 신고 채널 운영 등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JTBC 구유진입니다. 쿠팡 측은 부정광고 신고 상원이 상생각으로 컨택을 이용합니다. 쿠팡 측은 부정광고 신고인의 역사자들을 우수고 신고인의 역사자들을 포함하게 하는 시간입니다.